의자 이렇게 피고. 컸다. 아이고, 걸려들었네. 오. 일단 쏘 간편. 오, 괜찮네. 오. 오, 이 정도 좋아. 물었네, 물었어. 너무 좋다, 너무 좋지. 그치, 그치. 잠깐 휴대포를 이렇게 보다가. 그치, 그치. 보다가. 조명 있어야 돼. 조명 같은 거 있으면. 있어야지. 조명 어떤 거 같이 봐라? 그래, 조명 있어야지. 조명 있어야죠, 선생님. 오, 약간 케이스가 조금 번거로워 보긴 하는데. 아니야. 하나, 둘. 세 개. 좋다, 좋다. 지금, 지금은 차이는. 밤에 차이가 달라. 얘로 광량을 조절합니다. 돌려서. 쉽네요, 일단. 도자기. 아주 직관적이라서. 나도 알고. 원래 없지만 제가 이거 카라비너를 하나 달아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매달아 쓸 수 있고. 삼각대 있죠? 네. 삼각대랑 같은. 모든 마운트가 다 가능하군요. 이렇게 툭 올려 쓸 수 있고. 오, 야 감성. 미쳤다. 조금 있어 보이는데. 이야, 진짜 잘 흔들리는구나. 일단 이거 이 의자. 칠. 오케이. 잠깐만, 내가 계산 좀 해볼게요. 일단 내가 그냥 이 다 합쳐서로 할게. 보통 사기 칠 때 합쳐서 팔잖아. 종로에서 할아버지가 친구 할아버지한테 사기 치는 거 같아. 잠깐만, 내가 김 형감 얼마 해줬구나. 이게 한 15만 원인가 그래? 양심적으로 그래. 너 지금 제일 비싸게 파는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가격? 아냐, 아냐. 나 가늠이 안 돼. 가늠이 안 돼서. 10만 9천 원. 9만 원 더하기 7. 16만 원. 뭐야? 저 테이블이 아마 비싸. 저거는 심지어 새 상품이야, 새 상품. 한 번만. 아, 사용가 없어. 일단 새 상품인데 어쨌든 너가 소유를 했으므로 중고. 그렇지. 뜯은 중고지. 아니지, 아니지. 비닐만 뜯은 거지. 아니지, 아니지. 원래 진짜 새 상품이면 이제 비닐까지 있어. 아, 양아치 아니야. 양아치. 그렇게 따져야지. 아니, 너가 펴주는 걸 보여주는 거지, 미친놈아. 너, 네 손으로 피게 했을 수도 있어, 나는. 그럼 너는 그럼 사야 되는 거야. 이제 슬슬 나오는구나. 장세하다가 안 되면 원래 욕이 직빵이야. 이거 새 건데 이거 22만 9천 원. 되게 비싸다. 22만 9천 원? 봐봐. 새 거 22만 9천 원? 불신이 가득하네, 아주. 이거 맞네. 이거는 좀. 맞네, 맞네. 안 바뀔까 봐 또 열심히 딱 내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